뭐라고? 그린지제 그린지제? 그린지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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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가? 저기 종이 이름 그런 이름 못 들은 것 같은데 그린드 예제 그린드 예제 그린지제 그린드 예제라 부르나봐 그래? 그린드 예제 그린드 예제 그린드 예제 그린드 예제 라이제 라이제가 아까 그 저기 바로 보였던데 거기서 바로 앞에 나 뭐 500개 정도 안되데 그린드 예제 그린드 예제로 가는거네 어디가 얘야 아니 그냥 저기 여기 내비러 가면 되지 아니 얘가 어디서 그린드 예제 아닌거 같은데 아무리 읽어도 예제는 스위스 뭐 유럽 바람도 다르잖아 그래 여기 잘못 빠지면 툭 빠지는거 아니야 구일장입니다 어디로 가 길이 있어? 어 저기 일로가자 일로가자 어 일로가자 세상에 저 오른쪽 있잖아 오른쪽 저쪽을 보면서 가면 좋을거 같은데 오른쪽이야 여기서? 응 오오 드디어 이걸 보면서 갈 수 있는군 미쳤다 미쳤어 진짜 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와 잠깐만 저게 사진 한개 찍어야겠다 와 미쳤다 이거 아 잠깐만 이거 우리 사진 찍어도 되겠는데 이거 아 이거 뭐 사진 찍어도 되겠다 이거 흠 헉 여기가 살깍 살깍 타임